오늘 저는 광주교회를 통한 사람들을 축복하라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선포되지만 헌신에 관한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물질에 관한 설교는 설교자로 하여금 더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물질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혹 곧 광주교회에 등록할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좀 걱정이 됩니다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맙 레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물질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워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하려는데 한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할 때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계시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 이후로 물질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렸어요 오늘 저는 교회를 향한 주제로 설교하면서 혹 물질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의 생각을 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건물일까요 시설일까요 교회 크기일까요 교회 예산일까요 담임 목사의 설교일까요 물론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떠하든지 지상의 교회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주교회를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점검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확고한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광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흔들림 없이 광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교사 부서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광주교회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헌신의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에 주신 달란트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광주교회에도 다섯 분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교회의 사랑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녀 중 한 아이를 길거리에서 발견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헐벗었고 굶주렸고 젖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만일 그 부모가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옷을 입히고 씻어주고 방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진정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빚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또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희생적인 헌신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신 탈란트를 지속적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가 광주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교회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확신하고 목사로서 점검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베풀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헌금하기를 주저주저한다면 예수님도 물질에 관한 축복을 주저주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거북하게 여기고 거부할 때에는요 예수님도 그 교회에 도움 주기를 거북하게 여기고 거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이런 까닥에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이 사울이 단백색도상에서 큰 빛을 보았어요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박해한 것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핍박한 것은 성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돕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를 돕지 않는구나 나에게 협력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헌금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해서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공사 중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주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광주교회에 소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확고하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고하게 광주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하며 초과합니다 그래야 광주교회가 이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광주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의 영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아 10장 39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내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보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버리다는 말은요 저버리다 잃어버리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예요 교회에 있어야 할 것 교회에 두어야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저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저버리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자기 교회를 저버리는 것도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자기 교회를 저버리는 것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교회를 저버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에 대한 충성이 사라지면 교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저버리는지 몰라요 교회와 멀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충성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는지 몰라요 그만두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영원한 충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충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교회를 향한 충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방법으로 충성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변수가 있었어요 그 변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도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손을 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가 무너지면 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교회 초대교회의 놀라움은 기적은 부흥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촉구합니다 항시기도 상시기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촉구합니다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07년 동안 분열 없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광주의 모체 교회로서뿐 아니라 연합과 일치 균형과 조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극소수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공동체하는 이른자 외로운자 상처받은자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 배경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교회에서는 환대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개개인이 계층이나 사회적인 위치와 무관하게 소중히 역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교회는요 특별히 목회자 리더십이 수십 년 동안 사입이나 이단이나 스캔들이나 도덕적 결함에서 자유로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신실하게 한 교회를 섬기며 3대 4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광주교를 섬겨오는 지난 8년 동안 교회는 영적으로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선교적으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드리는 한 푼의 헌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올해 저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에게서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 파급이 큰 아줌마들의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미장원이 아닐까요 혹은 목욕탕이 아닐까요 혹은 우리 동네의 여러분 카페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인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인 박호근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아마 TV에도 자주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는 출석하지 않고 다른 기관을 섬기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올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사모님이 초월읍의 한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는데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가 이거였대요 코로나로 대다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광주에서 계속 부흥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한 곳 있는데 어느 교회인 줄 알아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시내의 파발교 옆에 광주 성결교회가 그 교회야 아멘입니까 저한테 밥 한 끼 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야 어떻게 미장원에서 그것도 초월해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광주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롭고 목사님도 좋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소문대로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광주 교회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교파 교단의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자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교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 왜 자막을 안 띄워주시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남편이 전기뿔이 나가고 창고로 들어가서 양초를 찾습니다 양초가 말을 해요 주님 잠깐만요 나는 더 밝게 비추는 방법을 연구하니 지금 저를 쓰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양초는요 어둠을 깨치고 빛을 내는 방법을 묵상하고 있으니 묵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양초가 말합니다 다른 양초가 자신을 태울 때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되었으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 무슨 이런 양초들이 다 있어 투덜거리자 부인이 물어봐요 아니 이런 쓸모없는 양초들이 다 있어 어디서 사온 양초입니까 그때 남편이 대답합니다 얼마 전 문 닫은 교회에서 샀어 이렇게 사역을 미루고 핑계대고 빠져나가고 도망하고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 닫는다는 겁니다 축복의 동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아이가 중학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핑계입니까 아이가 중3이에요 내 아이가 고3입니다 내 아이가 취진생입니다 멀어서요 바빠서요 아파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배우지 못해서요 남편이 안 믿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힐 양초를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 광주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한 가지 꼭 여러분 섬기시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네 번째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 합니다 오늘 제 서두가 길었잖아요 왜 길었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11조는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시작하는 기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떤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어느 주일에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교회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교회가 걷게 하자고 말하면서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설교자는 또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뛰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교회가 뛰게 하자는데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또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날아가게 만듭시다 그러자 그들은 이번에도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말했습니다 교회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가 날지 말고 그냥 걸어가게만 합시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드린 물질은 우리 교회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또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는 나오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교회를 방문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쁘고 즐겁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했던 헌금 봉투를요 이렇게 20개 이상 비닐 위에 싸서 제 방에 가죠 오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혹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여러분 이 모하는 헌금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해 놓고 또 그거 쓰시고 또 헌금해 놓고 쓰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광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확고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충성의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충성의 시금석은 여러분의 헌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돈 사용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은 헌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부터 다시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의 장소 충성하시고 그리고 헌금의 목표를 계획하시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헌금도 계획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감사의 해물을 드리리라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북한 비전의 해물을 드리리라 내가 장학헌금을 한 달에 한 번은 드리리라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교홍금을 감사환금을 드리리라 내 자녀들 것까지 내가 드리리라 여러분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 정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수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목표가 있다면 철저하게 따르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여러분 인생에 목표를 세우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목표를 세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헌금에 대한 여러분의 목표 사역의 참여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 교회 자랑 그리고 기도의 목표 여러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풍성한 연보와 전혀 관계없는 환란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은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 선서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모아두어서 계획해서 준비해서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에 다 지나갔습니다 1월부터 계획하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과 여러분의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준비되고 계획된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건합니다 그렇습니다 확고한 교회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원한 충성이 우리 교회를요 축복의 통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예배 드림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예배에 참석입니다 온라인도 괜찮습니다 오프라인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상시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세요 여러분 이 1200석의 일부 예배는요 60명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안전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배에 열심만 여러분에게 있다면 못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꼭 현장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와 시간과 예배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드려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참석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라도요 여러분 수많은 서구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직 세 번 참석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두 번째는 결혼할 때 마지막은 영혼이 떠난 장례식에서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끔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월 만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복사님 내가 권사인데도 6개월 만에 예배를 드렸던 이게 내 교회인지 어색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몰라요 예배와 멀어졌는지 몰라요 쭉정이로 날아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10편 1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구혁장이 여호와의 집에 나가자 할 때에 내가 화났다 그러지 마시고 교역자가 전화와서 이제 좀 예배 좀 나오세요 할 때에 내가 내가 분노했더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뻤더라 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 10편 84편에 예배자의 고백이 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 날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몸은 못 나와도 마음이라도 이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병령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세상을 흔들어 놓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예배가 제약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들을 때도 있었고 혹은 10%만 참석해야 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구형예배와 각종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광주교를 사랑하셔서 작년보다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107년차 사모총회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주교회가 광주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확고한 교회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 충성입니까 기도의 충성, 교회자랑의 충성, 사역의 참여, 헌금 이런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예배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까 내던진 것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이것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교를 사랑합니다 광주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광주교회를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광주교회가 이 지역과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광주교회